오늘 전도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10월 20일 날 오늘 영상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돌아오죠 이후 초청 예배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한 주 한 주를 또 보내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 달에 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도, 그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예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자꾸 저는 이제 하면서 대답을 강요를 합니다 좀 성이 안 차면 좀 따라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전도자의 마음 항상 이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예스 그리스도 아니, 지금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잘 풀립니다 오늘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흡족합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지금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전도해야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못 차도 오늘 기도하면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는 안 찼으니까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이 전도 특강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좀 나눴는데 자,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었어요 전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좀 꺼려해요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은 그 전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루에 전도를 몇 번 하십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하나님 저도 사실 전도에 대해서 부족하고 전도에 대한 그런 아주 뭐 극적인 간증이라든지 매일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섰냐 하면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이번 이런 전도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전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것을 대면을 하고 마주해가지고 좀 담대하게 이것을 좀 극복해 내가야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 아닌가 우리 분명히 그렇게 믿고 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전도를 늘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타인이나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전도에 대한 어떤 거절당할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전도를 가로맞는 이 요인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다 아,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리고 아, 이 신앙생활의 끝판왕이 누구냐 막 보니까 이 전도왕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고구마 전도왕 어디 교회 가면 다 모든 전도왕이 있어요 우리 은광교회 전도왕은 누굴까요?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왕은 누구? 아이고 당신이 아쉬워 나는 전도왕 관심이 없어 전도왕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벼슬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쓰고 정말 그 추수하기를 발그둥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 나도 정말 전도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큰 비전, 사명을 여러분들은 한번 소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전도왕 난 양보 못해 내가 할 거야 이 정도로 하면 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다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아무 말재주도 없고 전도에 대한 은사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 주일학교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전도는 저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오해, 이런 편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도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난번에 혹시라도 그때 안 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영상에서 잠깐 짧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좀 못 알아봤죠, 그렇죠?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가 은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많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과 멸망을 향해 흑암을 향해서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원로 목사님 말씀 통해가지고 올다지 우리의 영혜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중환하시는 섭리자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에게 전가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류 의인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으면 뭐 할 거예요? 저희 열심히 식당에서 주방 봉사도 하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사명은 어떻게 좀 잘 감당했니? 이렇게 물으면 혹시 또 이게 또 걸림이 될까 또 걱정이 됩니다 모든 봉사 사역 헌신도 귀하고 아주 교회에 필요한 그런 요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붕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성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소구름 모임을 하고 또 파송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한번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도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떨 때는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기도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전도의 주도권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결국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핵심 키워드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계시다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그리스도의 그 가치 으뜸되는 중요한 사명이 뭐다?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금유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고 저렇고 우리 교회에 뭐가 있고 우리 교회 가면 참 좋더라 물론 이런 이야기도 전도할 때 부연 설명으로는 족할 수는 있으나 그게 주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전도하는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전도부를 하거나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입에서 떨어질 줄 알아요 전도를 안 해봤고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신 그들랑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분 정도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결부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텀을 조금 비집고 정말 소망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하잖아요 20년, 30년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하지만 전도를 할 때 핵심 키워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문이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나름대로 한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정을 하고 한번 그것을 천천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형연 집사님 올해 전도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도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전도부 같이 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 특강을 할 때 전도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좀 섭외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관한테 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마음이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바들바들바들 뜨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워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김형연 집사님 정말 주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큰 힘과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이 시간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찬양할 수 없는 죄인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니스 권사님께서 이번 전도회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화 주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게도 전하지 못하였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전도해야 하라고 거절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파악하고 있을 때 택시 탈 때마다 주님이 사랑한 종이 기사님을 통해 다른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마리 양보다 1배의 양을 찾고 있다고 그 말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주인이 자녀삼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사랑을 품어주셨음을 느꼈고 그제서야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밝은 한 줄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상금 목사님께서 전도란 말씀 중에 베드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낚에서 안되고 첫사람은 철에서 안되고 정제하였고 있었던 나의 죄를 보치 못하였음에 바리새인처럼 회개합니다 아빠,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내가 아닌 이제 죄인을 통해 이 죄인이 죽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죄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라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날은 안 쓰고도 안 쓰고 기도하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붙잡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내뱉게 하였고 그러자 모두 나를 향해 눈길과 인사를 주었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보살필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영혼인 걸 이제는 보여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 깊은 곳에 그물을 대해 말씀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는 종두를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끔 사용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말 그 떨림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전도부를 통해서 만난 은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김용연 집사님 간증문을 제가 먼저 좀 봤는데 딱 오늘 필요한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나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내가 이체인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오늘 짧은 간증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전이 되고 나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전도자의 마음 본격적으로 좀 같이 좀 나눌 텐데 여러분 보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금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가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게마다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음식을 팔려고 한다면 그 사장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식당을 좀 크게 대가지고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음식점 맛있게 소문이 날 수 있을까 뭐 재료도 좋은 걸로 하고 음식의 어떤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일 거예요 그게 딸려있는 가정이나 식소리들을 생각하면은 밤잠을 어떨 때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금을 한번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좀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기 멀리 나와가지고 저하고 어떤 모임을 카페에서 만나 하면은 꼭 저를 보면은 항상 보험 판매원 지부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자 우리 대원 어떻게 됐어요 많이 파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서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은평 지부장 정성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금을 우리가 세일즈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생존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 팔고 안 팔고가 우리 기업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느냐 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가 지금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뭐 전략도 세우고 개발을 합니다 뭐 세미나도 듣고 연구하고 리서치 사전 조사도 다 하죠 그 지역에 그 고객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보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불출조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보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을 판매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마치 세일즈 음식 판매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판매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금을 팔려고 하는데 에이 그거 누가 사든지 안 사든지 나 신경도 안 쓰려 한다 뭐 이거 안 팔아도 나는 내 생명 가만히 있고 나 우리 집 잘 그냥 밥숟가락 그냥 잘 넘어가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보금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세일즈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주님 은혜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보금을 판매하지 않겠어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부 대원들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가서 할 때 대강대강 오늘 그냥 떼우려고 하면은 그거 그냥 은혜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돼요 어디를 나가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자냐면은 진짜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저 손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겠다 하나님 힘 주시면 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 보금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금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 현장을 우리가 파악을 할 거죠 대상이 어떻고 여기 지역이 어떻고 이 세대가 어떻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떻고 뭐를 하면은 저 사람이 귀를 솔깃하고 내 이야기에 경청을 할 수 있을까 그 관심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뜸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보금을 판매해야 되겠구나 보금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보금을 전하려는 강한 의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이게 없으면은 나가면은 아무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도 듣고 오늘 이제 가장 핵심되는 그런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구원 받게 하고 영생을 높게 하려고 하는 거 있지만은 오직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저 변두리 여성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저 환자들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그 양보다 길을 잃어버리고 저 계곡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저 절망에 낭뜰지 있는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그 마음 한 영혼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한 영혼에 포커스를 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 집중 그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보면 내가 뭐 불쌍할게 뭐 불쌍한 마음이 드냐 나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다른 거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안 된 인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뭐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짐내하고 인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탁 마음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 안타깝구나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남아있는 그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의 기쁨 비록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한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못 믿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저 한 영원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 너무나 그것은 뭐냐면 비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전도자부터 절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가셨고 내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내가 온 몸을 다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 지성, 건강, 외모, 가문, 학불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예수 모르면 그게 진짜 인생의 가짜 인생이에요 나중에 가짜 인생입니다 가짜 인생이죠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진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인생 만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죠 진짜 인생이죠 이 마음이 우리가 절실하게 들을 때 그 전도에 마음이 들여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게 다 헛것이라고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가염되는 것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가족이나 부모님의 손 붙잡고 간지락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이 마음 문 열어주세요 저 늙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마음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되 모든 것이 충분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능성 인생의 모든 우리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다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거 보이세요? 아까 읽었던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아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율법을 잘 행해야만은 그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또 철저하게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돌변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만큼 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바라보는 관점, 그의 시선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구약과 신약을 섭렵을 내고 신약의 절반 이상이나 이 사도바울이 저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전부 다 어리석고 헛된 것이고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만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이나 특정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 앞에서 그분을 신하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저 감옥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저 감옥에 있어도 사도바울에 전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찬송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진심이다 아, 얼마나 불쌍한 우리 민족인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은 우리 동족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 마음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철박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진심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거짓은 힘이 없지만은 진심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진심입니다 거짓은 내가 그것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진심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진심과 진정성은 결국에 통한다 전도자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도와 우리 철박하게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율법은 껍질이고,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가 우리 외친 그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순전한 그 마음을 품고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율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함께 수반이 되어 갈 때 그 마음의 문이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작년 가을에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 주변에서 어떤 할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그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소개도 하고 그런데 미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또 수중에 돈도 없어요 그런데 급한 대로 떡집에 가서 떡 한 팩을 그냥 외상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그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꼭 은광교회 나오시라고 그런데 연락처도 또 받지를 못했어요 전도지도 가지지 않고 연락처도 받지도 않고 그냥 떡 한 팩만 손에 쥐어져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할머니 연락체를 받지 못해가지고 주일날 그 할머니가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그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할머니 생각은 자꾸 나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늘 전도했던 떡 한 팩 건너졌던 그 할머니가 자꾸 머릿속에 맴놀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전도하러 같이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교회 근처에 놀이터 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할머니가 이 권사님을 먼저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나한테 떡 전해 준 그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던 그 할머니가 전도하러 나갔던 그 공터에 놀이터에 할머니 몇 분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몇 달이 지나도 보이지 않던 그 할머니를 놀이터에서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보게 되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떨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옥사님 제가 말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예요 저도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예비를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왜 다녀야 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증거하고 옆에 있던 그 할머니 얘기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작년 가을 이후 초청 예배 때 그 할머니하고 친구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고 좀 그래가지고 좀 나오진 않지만은 여전히 그 할머니 연락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전도할 때는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안 나가면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두렵고 떨리고 참 사람들한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전혀 안 해봤던 걸 하겠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담대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짧은 말이지만 서툰 말이지만은 내 표정과 행동과 몸짓과 미소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증극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부에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같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전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줄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외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일저로 말하면은 늘 언제나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은혜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매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우리는 저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떨 때는 그립고 눈물에 사무치도록 저 해외에 나가거나 어디 휴가 멀리 출장이나 가도 있으면은 교회가 궁금해지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그 옛날에 뜨거웠던 그런 교회의 은혜로운 그런 시절이 어떻게든 향수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도대체 교회가 주는 매력이 뭐가 있길래 은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주는 매력이 뭐가 있길래 우리가 자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모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등산을 갔는데 산에 내려오다가 산 중통에 보니까 한 40명쯤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교수님쯤 돼 보이신 것 같아요 한 50명쯤 앉아가지고 앉아서 서 있었어요 막 운동을 하는데 배를 막 두드리고 스트레칭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한 15초 정도 막 웃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런데 15초 동안 여러분 웃음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아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웃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 웃는데 내가 왜 웃겨 아 이럴 마음으로 저 옆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15초 동안 그냥 웃음을 발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피식하고 하하 하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지금 이 웃음처럼 이야 여러분 웃음이 주는 전념이 있습니다 이 웃음 치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산중턱에 40명이 올라가셔가지고 막 스트레칭하고 체조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웃음을 발사하는 거예요 아니 15초가 아니에요 한번 자 이게 다시 합니다 하면서 또 등 뒤에서 내려오는데 웃음소리가 그냥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어떤 전념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복음이 웃음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 복음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하하하 하하하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환호 지르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성경 읽는 게 좋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그 웃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웃음이에요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네도 정말 기뻐 너무 감사해 우리 10조 동안 웃음 발사 자 앞뒤 좌우로 하하하 호호 자 시작 하하하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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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 나밤보가가 옆에 옆에 하하하하 웃어 웃어봐 아이고 너무 크게 웃을 지내 하하하 자 그만 그만 야 이거 전혀 예배 때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웃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웃으면 우리 몸에 안 쓰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안면 근육 여러분 평상시에 잘 안 쓰는데 이게 움직인다고 하고 막 횡경망이 들쑥날쑥하면서 아주 건강해진대요 몸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우리 신경물질이 나와가지고 면역력 체계 한 번 웃을 때 온도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올 때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으면 끌려 나가겠죠 그러지 않나요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주는 매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놀랍고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못 먹이겠다 여러분 이 웃음 오늘 여러분 한 만원을쯤 웃으셨어요 진짜 나갈 때 생각할 때 저기 헌금함에 넣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분히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주목받고 인기를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돈과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요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싸워서 쟁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희생하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할 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감정에 도치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위장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것들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위로나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희망인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유입한 한 인생 가운데 영원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주 치열하고 바쁜 이 경쟁 시대에 복음은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도록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게 옳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오늘날 소비 중심 시대에 뭐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살리고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시대 환경 파괴와 같은 오늘날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재앙에 관심을 갖고 다시 환경을 살리고 가꾸고 정화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만 집중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인과 이웃 피조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고 회복과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매력적이 보이세요? 여러분 복음은 충분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헛된 그런 가치관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얼룩진 그런 가치관보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정화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이 복음이 주는 참된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복음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매력적인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매력적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담은 그 전도자의 마음이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다가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도가 좋아 복음이 좋아 전도가 좋고 복음이 좋아야 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전도가 좋아야 돼요 전도를 좋아하자면 전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오해를 갖고 편견을 가지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고 저 멀리 구석에서 하나님 아버지 처박아던 게 전도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한다면 오늘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수 없어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인생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비전이 보이게 되고 사명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절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언제나 나가면은 내가 말하면은 뭐 탁 알아듣고 막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고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은 언제나 거절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거의 거절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일즈를 한 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물건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가서 보세요 어떤 가게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가게는 어떤 나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은 잘 팔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거의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거절에 대한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거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다시 또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대비를 하고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잘 되셨어요? 복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참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가 뜨글 주시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팬처럼 그렇게 구름대처럼 그렇게 따라 달렸어요 결국에 남은 사람 누굽니까? 열두 대자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 나왔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 무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육은 철저하게 실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복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모멸과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복음 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 듣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당했는데 예수님도 저렇게 하나님 반대당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몸을 밟고 멸시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이 거절의 그 치욕 속으로 나에게 수치가 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전쟁 때 한국산업화 시대 때 많은 믿음의 여꾼들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죽음의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순교의 피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반대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모진 고통과 고난이 거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전하게 그냥 은혜되는 대로 잘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거절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핍박이 따라야만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때문에 이 거절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꺾이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단일에서 12장 3점을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터로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힘듭니다 전도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전도는 교회 봉사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부담이 들고 내가 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면 전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마음을 품고 아 하나님 저 전도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혹은 거절을 당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로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고난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움 수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10월 20일 날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를 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구형마다 이제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복된 사랑하는 우리 은광의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따라해봅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저 불강동도 나가고 우리 가족도 나가고 아파트도 기욱기욱 거려보고 가게도 한 번 가가지고 오늘은 다른 미소도 한 번 지어보고 그냥 빵만 사고 나오지 말고 미소도 한 번 하고 오늘 빵이 유난히 맛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었죠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하여튼 말을 한 번 붙여보세요 말을 붙여가지고 핫도그, 만두, 순댓집, 오늘 먹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힘찬 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의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입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담대히 전하라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큰 자신감과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